여보세요? 체리 블랙이 데뷔한가구요? 체리 블랙이 드린대요? Q&A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모임 촬영하고 재밌어요. 이런 예쁜 종류랑 같이. 붙여져가지고 이제 컷밥을 찾으러 갈 건데 누가 어디로 갈지 랭이가 데뷔해줍니다. 랭이 언니가 너무 귀여워서 이렇게 해요? 하하하 하하 너무 귀여워요. 저희가 지금 뭐를 보고 있는 걸까요? CG가 예쁘게 입혀질 거니까 뮤직비디오를 확인해주세요. 안녕! 저희 체리 블랙이 게임으로 들어갑니다. 각자 하고 싶었던 게임을 하게 되는데요. 칩을 이용해서 게임 안에 접속을 하면은 지루했던 현실 속에서 벗어나서 게임으로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물어볼래 따다다다 따다다다 단말을 줄게 따다다 따다다 아직 그럴게 따다다 따다다 재미있어요. 예쁘게 찍을게요. 제가 읽을래. 진짜 진짜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다니. 우리가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다니! 사단이 초록색으로 된 배경에서 하고 있는데 상상이 안 돼서 더 재밌어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가 초록색으로 된 것 같아요 처음 해보니까 검은 걸 봤는데 유령이 없으니까 골반이 많아요 진짜요? 제가 말했는데 여러분, 저 와이어 와이어 텐 와이어 텐다고 대박! 너무 높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잘 부탁할게 나를 알고 싶어질 때 스무 고개를 넘듯이 내게만 몰래 질문 날씨 묻고 답해 다 물어볼래 다다다다 다 말해줄게 다다다다 어찌 그렇게 다다다다 다다다다다 계속해 밤이 새도록 우리 두만의 Q&A 새로운 컨셉이 엄청 이뤄졌어요 일단 체리 블렛이라는 이름표가 있고요 하얀색 왕 리본이 있어요 되게 귀엽지 않나요? Q&A 많이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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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가 급아키인 terrain Q&A 너희ope 뮤직비디오 촬영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전 열심히 찍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 끝까지! 화이팅!